구디의 야매주역 점을 보는 과정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주역의 64괴를 이용해서 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곧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역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사람이 주역점을 보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왔고 그 중 일부는 너무 복잡한 방법이기도 해서 쉽게 다가서기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의견이 있으므로 그 중에 한 가지를 행하더라도 왠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게 되곤 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너무 배우기 어렵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일단 주역점을 보는 전체적인 과정은 단순합니다. 주역의 64개의 괴는 각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괴를 이루는 6개의 효는 그 이야기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역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64개의 괴 혹은 384개의 효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된 괴나 효에 부여된 의미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나 효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가장 먼저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6개의 효를 순서대로 뽑아서 하나의 괴를 구축하고 이 첫 번째 괴에서 각각의 효가 변화하여 파생된 두 번째 괴를 만들고 두 개의 괴의 관계를 비교하여 내가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괴나 효가 어떤 것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